연지. 정관은요. 집안이 어떤 거예요? 집안이. 공무원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또는 이제 벼슬을 하던 집안이다. 고위직 집안이다. 혹은 직업이 반듯하다. 직업이 반듯하다. 또는 이제 정규직이다. 이런 모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연지의 정관이에요. 집안의, 연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흐름이에요. 집안의 흐름. 집안이 그런 반듯한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준법정신. 법 잘 지키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직업도 다 반듯한. 이게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요. 남한테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군을 형성한 집안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혜택을 봅니다.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음서제에 바로 합격할 만한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지지에만 있잖아요. 지지에만. 만약에 천관으로 어디에도 정관이 힘을 받아서 나오지 못하면은 그런 집안이지만은 나는 벼슬을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연지의 정관인데 여기에 월지가 상관이에요. 뭐예요? 연지, 정관, 월지에 상관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집안에서 별난 놈이 나온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바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집안의 흐름인데 월지에서 거부했잖아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까지는 정관의 에너지를 물려받았을지언정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탈합니다. 집에서. 이탈하고요. 어렸을 때 뛰쳐나올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다 의사지반인데 혼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관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집안에서 월의 기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물려받아서 나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상반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국가적인 혜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도 다시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원금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죠.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혜택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나뉠까. 연지의 정관은 그래서 그런 혜택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엄지를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DNA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적인 혜택과 연결된다.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신청하면 경쟁률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나는 정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쟁에서 당첨이 돼요. 이거는 이제 관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실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더 좋은데 누가 봐도 내가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는데 나는 관이 없고 저 사람이 관이 있잖아요. 나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요. 나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관이 있으면 윗사람한테 예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조직 정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면은 승진훈 같은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력 좋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승진 절대 안 해요. 일 잘한 거가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 특히 직장 상사라던가 조직 내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느냐. 조직 내 정치를 잘했느냐. 그걸 봐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윗사람들이 나를 승진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관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월간의 정관이에요. 월간의 정관은요. 이거는 그냥 직장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이고요. 월간 정관은 경쟁률이 있어요. 관은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옛날로 치면 감투 같은 거고요. 또는 완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다 관의 형태거든요. 특히 이제 감투라고 보시면 모자거든요. 관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러면 우리 신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모자잖아요. 모자로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된 것이 군대 같은 곳을 가도 모자의 계급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직장 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위치를 얘기한다면은 직급이 될 수가 있고요.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월간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느냐. 월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감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간에 정관이라는 자리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하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죄에 비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쟁이 붙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월간에 정관이 있으면 경쟁률과 무관하게 내가 그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게 됩니다. 조직을 들어갈 때. 그래서 월간에 정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취직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취직이 어려운 시국에도 월간에 정관이 힘만 있으면 다 취직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뭐를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아이러니하죠? 직업이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보통은 애인이 뭐 착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착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를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이 뭐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결혼 정년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결혼할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일이잖아요. 그게. 일이기도 하고 그 직장 또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월간에 정관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이 명함이에요. 명함. 명함. 그래서 월간에 정관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소속이라던가 이런 명함에 파는 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당연히 월에 정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공무원 형태예요. 사기업에 들어가도 그런 공무원적 형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안정적이라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제가 얼마나 관을 밀어주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걸 재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간에 정관이 있는데 제가 발달했다는 것은요. 나를 따르는 부하 직원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재는 없고 그냥 관만 있으면은 나를 따르는 부하 직원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가진 위치의 힘은 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겠다. 천천히 하겠다. 혹은 느리겠다. 뭐 이런 게 다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월간에 정관은 기본적으로 질서잖아요. 질서. 근데 이 질서는 구질서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습 같은 거예요. 근데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이 질서를 깨는 역할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뒤집는다 질서를. 그래서 월간에 정관이 있고 시에 만약에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질서를 바꾸는 역할을 잘한다. 혹은 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대체로 감사직을 굉장히 잘 수행합니다. 감사. 사내 감사직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상관이 이렇게 관을 감시하는 거니까. 정관은요. 상관이 없으면은 신질서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질서를 제시 못하니까 썩어버리죠. 고여서. 부패하게 됩니다. 식상이 없는 정관은요. 언젠가는 부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관이 있고 식상이 없고 관인상생만 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이 꼼대 소리 듣는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왜? 요즘 세대의 바뀌는 질서를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식상이 잘 발달해 있으면은 신질서를 잘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환영받기도 해요. 그리고 월간 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어 보여야 돼요. 보여지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관이다. 근데 관이 부족해도 관이 결핍되어 있어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관이 월간에 나와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하고 관이 결핍되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간 정관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관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양을 내고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잖아요. 내 의도대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월지 정관으로 보죠. 자 월지는 환경이죠. 환경 중에서도 성장 환경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지 정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울타리 역할을 잘한 겁니다. 울타리 역할. 근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울타리는 통제해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통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울타리가 있으면 이 밖으로 벗어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키운 거예요. 정관이니까 뭐를 강조했겠어요. 울코 그름을 가르친 거예요. 하면 돼와 하면 안 돼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탐나서 훔쳤어요. 어렸을 때. 울지 정관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울지에 정관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만약에 울지에 정관이 아니라 상관이 있으면 부모님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월지 상관이라도 인성만 잘 발달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울타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자율성을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받죠. 만약에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학생은 공부하는 직업이야 라고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울지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고 해석을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울지 정관에 정인이 발달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120%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다툴 일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얘 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근데 상관만 있어도 부모님한테 반발하잖아요. 사춘기가 가장 격렬하게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월간에 상관이 있고 월지에 정관이 있어. 대놓고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없기냐면은 그냥 관이 있으면요. 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가 옳고 그런지를 알아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아는데 상관이 있으면은 그걸 알면서도 반발을 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밤 9시가 되면 밖에 나가면 안 돼 라고 만약에 교육을 했어요. 아이한테. 아이도 그걸 알아요. 9시가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부모님의 그 말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기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청개구리 짓 합니다. 그게 이제 식상을 본 월지 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관인으로 되어 있거나 뭐 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 이게 생의 에너지잖아요. 관을 인성으로 빼내거나 재생관을 하거나 그러면은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도 내가 하지 마라고 하고 나도 지켜요. 나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월지에 정관인데 내 사주에 식상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관하고 부딪히니까 어때요?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엄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 사주에 식상이 관을 극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너 게임 하지 마. 아빠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이게 상관입니다. 근데 관인상생이 돼 있으면은 일단 부모님이 반듯해요. 애들한테 책 잡힐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이의 문제일까요? 부모님의 문제일까요? 아니 부모님이 먼저 태어나고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제에 있는 거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식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다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십성별로 다 달라요. 관은 기본적으로 통제예요. 통제. 공동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사람을 다룰 때 정관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지위의 힘을 가지고 다루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관이 아니라 식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걸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식상 유형을 더 좋아해요. 식상 유형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식상은 윗사람이 보기에는 내 편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안 시켜줘요. 내 편이 아니니까. 근데 관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주죠. 뭐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지 정관 자 일지의 정관 일지의 정관의 특징이 뭐겠어요? 항상 알아야 될 게 연월하고 일시의 정관은 다르다. 연월은 공동 그러니까 이 정관이 규칙이라면서요. 이 규칙이 개인의 규칙이냐 공동의 규칙이냐가 중요하겠죠. 연월에 있는 정관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규칙 같은 거예요. 지지의 정관은 공포가 안 된 규칙이고요. 천관의 정관은 공포가 되어 있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관의 관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그 안으로. 자 일지의 정관은 공포도 안 됐고 심지어 개인적 규칙이에요. 그래서 일지의 정관들이 가장 가장 독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규칙이거든요. 나만의 규칙을 상대에게 강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간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 일지의 정관이에요. 일간에게만 적용되는. 근데 이거 나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정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관이니까. 이게 평관이면 안 그럴 텐데 정관이니까 나한테만 적용되는 걸 갖다가 그걸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일지 정관인 정동차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나만 채식하면 되는데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뭐 초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일지 정관이에요. 그러면은 처자식한테도 고기 먹지마 야채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내 규칙이잖아요.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일지 정관이 연얼로 투관이 돼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남들이 다 납득을 해요. 청관으로 드러나야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일지만 있으면 납득을 못 시키잖아요. 자 여기에서 더 골 때리는 것은 정평관이 혼잡이 되어 있고 식상까지 보면 더 골 때려요. 왜? 사람이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래도 잘 정관이 뭐 이게 이제 뭐 비겁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재관을 잘 봐서 이런 관을 만드는 게 잘 되어 있으면은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정관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나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관은 결국에는 남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로지 나만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관인상생이 잘 되어 있다 일지 정관이 그러면은 나한테 엄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엄격한 거 나 스스로한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7시에 운동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남한텐 강요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일지 정관들은 남한테도 강요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룰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 재능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 맞게 살아가는 건 재능이에요. 재능인데 내가 재능이 있어서 쉽게 하는 걸 남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지 정관들은.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명의 일지 정관은 거의 대체로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식상이 발달했는데 일지에만 정관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고요.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고 청관으로 투관되게 하는 일지 정관은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남편 노릇을 잘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청관으로 투관이 안 되는데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못난 남편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보피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청관으로 투관되면은 굉장히 그 능력도 좋고 괜찮은 남편을 두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일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법리주의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A랑 B가 다퉜어요. 누가 봐도 A가 잘못했는데 법이 A가 아니라 B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B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다투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막 맨날 툭툭 때리고 이러다가 내가 너무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 쳤어요. 근데 얘는 괴롭힌 거고 나는 한 대 쳤잖아요. 법 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분리할 수 있는 건데 정관은요.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맨날 괴롭혔어요. 근데 정관이 있으면요. 법에 기초해서 아 그래도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법리주의적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일지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일지정관이 충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설기가 지나치다거나 이래서 정관이 약해져 있는 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힘이 있는 정관, 무관, 그리고 깨진 정관. 깨진 정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대부분 깨진 정관이에요. 깨진 정관. 관이 깨져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상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보상받기 위해서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깨진 정관을 항상 조심하세요. 갑질하는 정관이 됩니다. 자, 시간...